또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자재 쪽에서 지금 유가가 최근에 이제 또 급등이 나오면서 WTI가 97달러 그리고 브랜트유가 102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그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지금 신재생 쪽이 또 반사익을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주를 일단 오늘 좀 같이 이제 볼 텐데 제가 오늘 이제 오늘장 한마디로 정어놓은 것은 바로 이제 니켈 가격 급등 원자재 섹터 다시 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조동화원을 좀 편입을 했죠. 사조동화원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사조동화원 편입을 했고요. 종가는 이제 플러스 4.38%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1.4%로 매수가 대비해서는 지금 오늘 현재 딱 매수가입니다. 지금 현재 1,410억 지금 매수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사조동화원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신송홀딩스랑 그다음에 샘표식품 그다음에 샘표 이런 종목들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좀 관심권에서 멀어진 이런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대두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올해 봄에 파종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수확철이 다가오면 이런 곡물 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세력들 매집할 때 다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새롭게 편입할 종목도 이제 바로 원자재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편입할 종목은 바로 이제 니켈 관련주를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자재 쪽 보면은 알루미늄, 아연, 니켈 그리고 납 이쪽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원자재 선물은 지금 특히 니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밥 그리고 현재도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관련주는 바닥에서 생각보다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미리 한번 저점에서 편입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니켈 관련주는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14,150원에서 현대 BNG 스틸을 니켈 가격 급등 관련주로 한번 바닥에서 진짜 바닥에서 넣는 겁니다. 이것도 완전 다 빠져 있고 개인들 많이 안 보는 자리에서 한번 편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은 우리가 이제 니켈 관련 테마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바로 현대 BNG 스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텐레스 강판 쪽이죠. 그래서 이제 니켈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 과거에도 급등이 같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원자재 선물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가격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시장에서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급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니켈도 보시면은 제가 이거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인베스팅해서 캡처해서 갖고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9% 넘게 급등 중입니다. 니켈 가격도.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쪽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에너지와 원자재 천연가스 이쪽이 그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니켈 리튭과 고공행진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뜬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성인하이텍도 그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학도 강한 이유도 뭐 이런 이유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충분한데 이게 과연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붙는지 아니면 원자재 테마 쪽으로 붙는지 이거는 이제 세력 마음이다.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지금 원자재 선물 쪽이 급등하는 거는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유가도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라는 거는 모든 원자재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가 이제 미국과 약간 등을 지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 밀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미국과 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뉴스의 헤드라인을 제가 가지고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번 겨울에 사우디가 중국과 러시아로 붙으면 이번에 이제 유가나 원자재는 다시 재급등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사우디 쪽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이유도 지금 사우디가 양쪽에서 서방국가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 양쪽에서 굉장히 지금 간을 보고 있고 실제로는 뭐 사우디는 미국과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는데 최근에는 좀 멀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것도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기사 내용 헤드라인 가지고 나온 겁니다. 국제 왕따에서 귀하신 몸이 됐다. 그래서 사우디 실권자분 왕세자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회담한 지 열흘 만에 전용이 타고 그리스 프랑스 유럽 순방길 그리고 러시아랑 굉장히 좀 미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급등하고 굉장히 불확실성을 보이다 보니까 사우디의 어떤 그 포지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은 푸틴 사우디 왕세자와 전화통화했다. 그래서 원유 생산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지 지금 6일 만에 지금 또 러시아와도 또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는 것에 저는 이제 종목을 베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현대 비엔지스틸의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2019, 2020, 2021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어때요? 365억에서 334억. 이게 이제 그 재작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무려 89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두 배보다 훨씬 더 늘어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비엔지스틸은 사실 이것도 그 제가 이제 사주동화원을 금요일에 가지고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슈를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급등주를 지금 따라잡는다기보다는 일단은 편입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물론 어떤 세워라, 내워라 제가 이제 기다린다기보다는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뭐 채권시장 쪽에 잠깐 그 랠리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주가도 많이 빠지고 채권 가격도 많이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금융시장 쪽에 사실 차익 실현하고 현금들이 많이들 생겼잖아요. 그게 주로 요즘에 미국 국채시장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10년 물 같은 경우 3.2 정도 있던 게 지금 2.6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청문회 저역에서 보시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치고 물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또 김노무 매니저님 발표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는 연주대 금리의 스탠스가 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면서 원자재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또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올라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포지션 이제 지금 여름이 지금은 여름이죠. 하지만 이제 또 가을 겨울이 다가오면 러시아가 이런 에너지를 무게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가격 종목들도 그렇고 원자재 선물도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현대 BNZ스티를 미리 저점에서 편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대 BNZ스티 1차 목표가 14,500원 2차 목표가 15,800원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매니저는 14,900원 이상으로 14,9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